전진 선수 아 네 그렇습니까? 아마 국민고등학교 육상대표 선수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왕련의 스타일이군요 근데 팔이 붙게 해서 오늘 잘 달릴지 모르겠네요 그렇네요 전진 선수 가구 한마디 전진 선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전진 선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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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큼 신입 여기를 걸고 왼발 오른발 왼발 둘 셋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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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약간 비행 가던데 의찰에 한번 주입시오 하나 둘 셋 왼발 이러냐 앞에서 신의 둘이 공격 받았어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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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발을만 시작 왼발 오 잘한다! 그렇지! 천진우가 천진하네! 천진우가 천진해? 천진우가 천진해! 천진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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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진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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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방OS sense 고맙습니다. 신발... 흰발... 흰발... 흰발 imperial Weekly 빨리 나! 바로 정inction 빨리 해라고 입니다 저희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시작하고 어디 갔다 와야 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회장해야지 어디 갔지 옆에 옆에 우리 감독 있으니 자 게임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골대 라인 인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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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딱 도착하면 되겠습니다 안쪽 라인으로 안쪽 라인으로 골대는 어떻게 해 골대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 라인으로 인라인으로 반칙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코스 배정도 하셔야 되잖아요 코스에 따라서 유리한게 다른데 안쪽 코스로 다른데 안쪽 코스 안쪽 코스면 여기가 제일 유리한데요 그냥 우장이에요 딸린거지 아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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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고맙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따라 거야 마찬가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막 fever 합니다 어딜 대 ambassadors 또 인자 코스로 안쪽으로 해야해 코스 안쪽으로 이거봐 코스로 안쪽으로 잡으래 아!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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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자 하시세요! 야 체리기 달리는데 오오 야아 야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야 대단하다 아 왜 그래 못가냐 빨리 빨리 자 3장 2 자 3장 2장 결정 네 3장 2 나 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